더워. 너무 더워. 바람 좀 쐬러 나왔는데 너무 덥잖아, 이거! 카이, 내 말 듣고 있는 거야? 우리 집이 덥긴 좀 덥지 모두 노려봐 이모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찬스야 괜찮겠어? 들키면 난리 날텐데 난 너와 운명을 함께하겠다 카이 그래, 일단 살고보자고 좋았어! 그럼 시작한다! 근데 아까보다 더 더워진 것 같지 않아? 그러게 어디서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데 이모, 언제 돌아왔어? 지난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? 으악! 으악! 어휴, 하여튼 내가 못살아 물 한잔 마셔야지 이모님, 날씨가 참 덥죠? 어? 하하하 이녀석기! 으악! 배치기! 하하 으악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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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못 참겠어! 난 에어컨을 켜겠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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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펀, 괜찮아! 물은 전기가 잘 통해서 젖은 손으로 전자제품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래? 그러면 얼음도 전기가 잘 통하겠네? 음... 얼음은 부도체라서 전기가 안 통한다고 배웠어 으악! 으악! 전기가 잘 통하든 말든 관심 없다고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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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